자, 부부의 점을 만들어 놓은 나만의 비결, 원장님은 워낙에 뭐 가정적으로도 충실하게 잘하고 있는데요. 그런데 이제 부부 생활에 이제 충실을 하려면 그냥 뭐 의사로서 생각을 해보면은 남자, 남성분 같은 경우는 유산소 운동을 좀 많이 해야 될 거고요. 아, 그렇죠. 여성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근역 운동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요? 근역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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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케겔 운동이라고. 맞네요. 케겔 운동도 근력이죠. 네네네.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시간 될 때마다 자전거를 좀 타려고 하고. 자전거를 좀 타려고 하고. 지금 근력 운동하고 있는 거죠, 앉아서. 아, 그렇군요. 이거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그 비결이 역시 운동, 운동. 시간 나는 대로 운동, 몸 관리한다. 네, 그런 겁니다. 네, 그런 거. 그래. 네, 그런사람. 그렇게 해서요.